도용! 집중한다. 킬 내기라 생각한다. 대가리 걸렸다 생각한다. 킬당 400킬. 성태존. 정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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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로항? 정착. 하하하하하하. 4번 끝! 너무 먹고 싶어. 이러면 먹어야 돼. 정착. 안녕하세여! 800개! 어디있어? 바깥에 쌌는데? 상당히 위험한 새끼야 이거 화면에다 뒤지는 거 아냐? 그래도 해야 돼? 야 근데 이거 사이가 소문이 진짜 개호박 아니냐? 아 이거 너무 커! 제 코는 안 크고요? 억울해 끊지 마세요 그런 하나하나 소문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세요 형님들? 형님들이 그런 소문을 퍼뜨리니까 제 코가 큰 줄 알아요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라 근데 나를 실제로 보면 다 뭐라 그래? 아 생각보다 키가 크시네요 생각보다 코가 작으시네요 다 그런 말 한단 말이야 형님들 반대로 말한 거 같은데 아니고요? 응 도라루방코 네 코 만지면 아들 낳을 수 있냐? 네 코 만지면 아들 낳을 수 있냐? 알로항 응 난쟁이 똥짜로 응 물쿨만 더 주시면 안 될까요? 진짜 막코 주시면 안 될까요? 애가 남지Mother 얘 봤을라도 1쿨만 아니 우리 소아드 형님 지지율이 소아님 소아님 오늘 맛있는 거 먹자 소아야 맛있는 거 형 그럼 킬당 300개 죽으면 끝할래? 한 손에 무엇을 형님 킬당 300개 소와드 형님 킬당 300개 미쳤다요 킬당 100개 추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여기 잘 떨어졌다 아 쟤 뭐야 공작 떨어졌다 아 뭐야 아 나 일로 가야겠는데? 여기 아무도 없고요 아 한 명 오고요 6백개! 너 뭐니? 뭐니? 킬당 1000개라고? 아 제발 아 제발 주여 할렐루야 이 척이야! 대가리 걸렸다고 생각해 지금 대가리 걸렸고 킬 내기 중인가? 한 손에 무엇을 린 별풍선 600개 감사합니다 수고했어 별풍선 200개 감사합니다 한 손에 무엇을 린 별풍선 600개 감사합니다 수고했어 수고했어 그 주제는 10킬시 1000개 도전할래 도전 외치고 산옥 10킬시 1000개 오케이 도전 10킬시 1000개 추가 10킬시 1000개 추가 10킬시 1000개 오케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들 진짜 마지막입니다 저도 이제 더 이상 달란 말 안 하겠습니다 오케이? 진짜 진지하게 간다 나 대가리 걸렸다 생각할게 동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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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빙글빙글 돌아가면 두 눈이 죽지다 선박에 치면서 나를 빌려 정우옥 10킬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